여기서 슬라이더 안 돼! 에이스 라이온즈 삼성인가 봐라 또 삼성 우와 1호 삼성이네 또 아 뭐야 컨텐츠 다 먹였어? 아 치사하네 진짜 아 나 또 레빈철이네 거기다가 아씨 잠깐만 레빈철이야? 좋아 안집니다 뭐 빠토지면 아니야 에 에 이건 척구원이기 때문에 좋아쓰! 삼진 삼계삼진 좋습니다 어? 나 인간상성인데 뭐야 왜 이거지? 잠깐만 나 레빈철 스킨 깼는데? 잠깐만 왜 이거 나오지? 왜 이걸로 나오지? 좋아 싱크 좋아 자 싱크 보여주고 직구 그렇지 종슬라이더 자 종슬라이더 안속네요 종슬라이더 안속으면 싱크 그렇지 좋았어 2K 자 일단 중요한건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잡는거죠 자 에헤! 오오 안속는다 오 이번에는 초구 그냥 지켜보네 이건 어떨까 나이스 오 방금 나 볼 는졌는데 왜 방금 북파도 들어가 버리냐 불안하게 그렇지 3K 삼자범 토이 깔끔 오오 선자범 초이 너무 좋았어 레빈철 캡 언 끝 와 클라스랑 다르네 앗! 이거 살아갔나 이거 에헤이 에헤이 야 저걸로 습도 잡아버리네 아 캐번드코스 너무 너무 사기인데 좋아 잘 봤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타임이다 그렇지 그렇죠 이거지 이겁니다 스트라이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익만 해주면 됩니다 5점 이상은 이게 만원이라고요? 5점 이상은 불가능하죠 팀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저랑 슈퍼톱딱이 어? 꽂아버리네 5점 차로 지지만 다행이다 병사 안됩니다 슈퍼톱딱이기 때문에 와아 슬라이더 종슬라이더 아아아아 일단 이들 있어요 어? 들어와? 어 이거야 들어오네? 아이씨 오 다행이다 와아 위험했다 이거 아이씨 병사 포스에 아아 이거 위험한데 와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? 아아 레전드 코뽕 아아 노리네 아 이걸 노리네 괜찮습니다 병사 잡으면 돼 스키 뭐냐 우와 와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미쳤네 이거 여기서 슬라이더 안돼 저 빼기 망했어요 하아 어 왜 임창룡 여기있지? 아 저걸로 바꾸고 내가 안바꿨나보구나 삼선발레도 임창룡이? 아 왜 여기있냐? 아씨 여기있으면 안되는데 임창룡 어 됐다 일단 첫번째 타자 잡고 합격한 위압감이 거기다가 임창룡은 이제 또 치기가 힘들죠 뱀 슬라이더 나이스 여기서 떨어지는 공 그렇지 좋아 좋아 엉끗 임창룡 창룡불패 바꾸와 우와 슬라이드 진짜 예리한데 어 아 실투 괜찮아 투아웃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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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제일 만만한 타자가 얘다 얘랑 상대하자 얘랑 상대 어 뭐야 볼이야 왜 승부해야돼 그렇지 와 슬라이드 진짜 예술인데 이거 확실히 나오네 이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됐어 오 잘 맞기 잘 막았어 임창룡이 일단은 깔끔하게 맞았습니다 아 근데 이 이타점이 너무 크네 어 들어왔어 이게 또 아 뭐야 침착하게 아 아 아 진짜 야 이번에 슬라그 S 찍었다 최영웅 보여주자 저요 주시 저요 주시 그거는 아 어 캐번끝 진짜 캐번끝 넘사벽이네 진짜 떨어뜨리고 어 안 떨어뜨리네 이제 가운데 꽂아버리네 아 진짜 굉장히 자 자 이제 됐습니다 침착해 실점에 있잖아 실점 안하면 돼요 실점 안하면 됩니다 실 또 위험했다 자 그렇지 많은 할 수 있어 위인구 그렇지 조아 임창용 잘먹는다 뭐야 부자국 우한킬러 여기서 우한킬러를 꺼내네 나이스 좋아스 나이스 하이페스티벌 소리 가버렸스 됐어 됐어 위약금 없으면 할만해 충분히 나이스 오~~~ 2루탄가 이거? 2루탄이 양씨는 양씨끼리 양씨는 양씨끼리 싸워줘야죠 아 이게 왜 양현종이 양현종이지 그렇지 좋아 역시 양현종 역시 자와는 자타자한테 당할 수 밖에 없죠 할 여유가 없어 내가 지금 아 마무리 투수 나왔네 우와 맞추는거야 몸에 이거 느낌이 이거 이상한 공인데 이거 어 말리에 세우자고 야 이거 오승환이도 이거 안돼 이거는 아 이거 아닌데 무슨 자신감이지 진짜 이거 절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러다 끝내기 말텐데 나한테 호신 뺏어 잠깐만 뭐야 이거 상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은데 봅시다 무슨 자신감인지 자 2볼 이제 이러면 당연히 스트라이크 타임이잖아 이제 스트라이크 타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안 돼 야씨 진짜 병사를 여기서 쳐 아 아 아 아 이거 말이 안되는데 이거 아 아 위아플라인만 출 수도 없고 이거 1타점인데 이씨 병사를 쳐 됐다 좋았어 송점 그래 정성은 있었단 말이지 슈퍼 똑딱이 무조건 똑딱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양신 자신있어? 자신있으면 오세요 자신있으면 와봐 아 양신 또 아 양신 또 걸으네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걸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아 양신 거르잖아 이거 아 야 4번 타자랑 승부해야지 지금 오타니도 지금 어 트라우스랑 승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웃카우트 잡고 이겼잖아요 일본이 아 4번 타자랑 피해? 5번 타자인데 이번에는 위압감 있는데 이번에는 좀빼기 안녕히 계세요 이 타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 지금 건방지게 지금 어디 건방지게 지금 사기타서한테 지금 만료를 줘 참 많이 넘었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